작도 거묵 거무 하나 더 줘 아니 정밀도 택콩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... 락아블른 락아uin 락아불 린 락아불 린 락아불 락아불 린 락아불 린 린 예비 이야 비비비 엘리트 잡을 수 있겠지 잡아야만 한다 제비 마른 새 고생 육강력이네 각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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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각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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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넹 흠... 괜찮네 마무리해 무한의 겁나 이 정도면 육강룡 잡겠지 검무 마무리 언제 잡히냐 아 이 엽스장도 로라스틱 넘어거든 진짜 안좋다 그래도 깔끔한 마무리 잔상이다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트롤리 세장 트롤라베 트롤리 트롤하면 좀 꼬을 것 같은데 세장 할까 그냥 지금은 덱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겨 물음표는 맞네 여기 물음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보고 상점 두개 보면서 어떤 꼴이 날지 어떤 꼴이 날지 숙쓰 호기 쪼개는 가면 와 복실이 겁나 오래만 해본다 아니 저거 이긴거 저거 이긴거 보니까 이만 못 깬다 이만 깨는거였으면 저거 지지 운수좋은 날같은거 오 제발 이건 각이야 아니 아 왜이렇게 춤을 많이 춰 황금건물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에이 데 깨시 뭘로 잡냐 대단원 근데 드루 없음 거짓네 대단원 얼마만이냐 반가운건지 안반가운건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구만 파워포션 다 데려 박으면 영어로는 잡을 수 있겠지 반사신경 하나만 넣어도 많이 편했을텐데 몇번을 지르는거야 그럼 이제 소잇 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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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잼 썩가비. 전략과 반사신경 뜨냐 안 뜨냐. 여기 썩 아닌가 지금은? 하잘 못 눌렀어. 하잘 못 누른 대가가 너무 큰데. 다시 하나 안될까? 클릭 미스.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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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. 편지 칼로 와일 깎듯이 아 설략가루 안돌아가는데 아 반사신경도 나오겠지 뭐 아니 진짜 나오네 북대게 아깝다 아직 아직 모르는 건데 아 모르는 직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어 갈 길이 좀 가까운가 좀 가까워진 것 같음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엔 반사 강화가 제일 낫겠지 근데 엘리트 자발은 이런 반사 강화가 제일 먼저일 것 같고 능지사처럼 나온 거 너무 좋다 와 이거는 안좋다 마무리 엄청 마렵지만 다리걸기를 해야합니다 나이스 악몽 악몽 반사신경 고개 안나오나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 도하나도 없어야지 개신되나 도박 도박 저거는 강호 안할거임 타는게 좋아 어 어떤 좋은거 주려고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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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령밥 아 잠깐만 첫 터네 와 추하다 와 와 와 네베시스 추하다 이길려고 어 그 게임좀 이기겠다고 어 어 어 어 어 어 도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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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도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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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게임에 왜 이렇게 잘함 미쳤나 아니 네베시스 프로게이머야 아네 포션 아네 포션 아네 포션 고개 나왔다 다 꺼져 지긋지긋했던 모벨과 빗방의 시간들 아이트로웨라 대단오네 막을 내릴때가 왔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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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덱이 많이 부족한데 일단 제거는 능숙한 찌르기 제거할 것 같다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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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겜 심장클 점수 훌쩍 맞추기 홀 달팽이 개실네 진짜 3 4 5 5 5 5 5 5 5 게임 오버 나오는 선택지를 왜 만들어? 게임 오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그 튼겜. 정밀차이. 와 개짱난다 달팽이. 쓰레기 같다. 정밀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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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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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예전엔 땅신 같았죠. 1번이 클리어인데 2번에 걸었어. 뭐? 상습주인이 여상을 했다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씨. 병 속에 잉크 저것 헷갈리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넘어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했다. 화상은 못 지웠네. 내가 어차피 손상떨... 손상 걸려있는 턴에 잡으면... 연골 손상떨이기 때문에... 약화 걸린 턴에는 대충 넘기고... 안성부가 아니라... 그 부분에 밴면... 양호와 함께로 지나가고... 중간에 다가가... 안성부가HA... 그냥 맞을까? 방어도 올리기 귀찮네 앗 맞을 뻔 기껏 안 맞고 있습니다 맞아서 홀짝 밖에서 만원 못먹어 다음번에 잡아야 하니까 조금 더 때려야되고 여기까지 때렸으면 덱 돌려서 전략과 반수신경 다리걸기까지 잡고 이래서 왔습니다 이래서 왔습니다 미래서 왔어 미래서 왔으면 벌써 코인하러갔지 방송 보고싶을게 아니라 예 과연 처음수는 홀홀홀 홀홀 아이아 홀 홀 홀 완넘점프는 어차피 승천점프 들어가니까 홀짝이랑 상관없네 예 미션 성공 소중한 아들 영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홀 홀홀홀홀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겠어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겠어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겠어 고맙습니다